전설 야당, 산상왕 배지 소동과 주통천 전역, 서기 179년 고구려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왕이 형제 상속과 형사 취수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둘째 동생 발기가 다음 국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왕우 우씨는 밤중에 몰래 발기를 찾아가 왕의 후선이 없으니 왕을 잇는 것이 어떠냐고 떠보듯 말했습니다. 발기는 왕의 죽음을 몰랐기에 당연히 거부했고 왕우에게 어찌 부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왕우는 발기를 돌려 셋째 동생 연우에게로 가서 왕이 죽었음을 알리며 왕의 유언으로 조작하겠노라 공모했습니다. 우왕우는 발기보다 연우를 좋아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 연우가 10대 산상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자 발기는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따르는 사람이 적어서 실패하자 자살했습니다. 산상왕은 우씨를 왕비로 삼았지만 기가 센 우왕우의 눈치를 보며 저신했습니다. 더구나 우왕우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나이도 중년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국상 을파소가 서울을 맞이하라고 진언했지만 산상왕은 독수공방에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그날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가 달아났다고 당장 잡아오라. 208년 11월 개사했을 돼지가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돼지는 신성한 동물이었고 제사형으로 선정된 돼지는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사형 돼지가 달아난 일은 불길한 징조였기에 여러 관리가 급히 돼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리들은 주통촌이란 곳에서 돼지를 발견했지만 여리저리 잘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후녀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떠오로 유혹하여 돼지를 붙잡아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머리를 잘 써서 돼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궁궐로 돌아와 사실대로 보고하자 산상왕은 신기하게 여겨 그날 밤에 몰래 후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후녀는 산상왕으로부터 임신할 경우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잠자리에 응했습니다. 후녀가 그렇게 처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잉퇴했을 때 무당이 점을 친 후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예언했는데 이에 어머니가 딸을 낳자 후녀, 즉 왕후가 열려자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후녀는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기에 확실히 다짐받은 것입니다. 산상왕은 후녀와 동치만 후 한밤중에 몰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우왕후가 그 사실을 알고 군사를 보내면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후녀는 남장하고 도망치다가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사들이 죽이려 하자 후녀는 대담한 자세로 군사를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태왕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태왕의 현륙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왕자마저 죽인다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에 군사들이 후녀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왕후가 화내며 다시 군사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산상왕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보내 후녀를 지켜줬습니다. 산상왕은 직접 후녀를 찾아가 임신이 사실인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후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은 물론 어느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마마의 핏줄이 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산상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리고 후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보아 줬습니다. 209년 9월 후녀가 아들을 낳자 산상왕은 성박돼지라는 뜻의 교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교체는 큰엄마 우왕후의 눈총을 받았지만 잘 자라 훗날 제11대 봉촌왕이 됐습니다.